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자이언트 스텝 몇 번의 자산시장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모든 자산시장이 폭락하고 있다. 지금 안전지대는 없다. 시장을 20년 이상 경험한 대선배들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닷컴 버블이 꺼진 후와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때 오랜 조정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났다. 그러나 그 뒤 주식시장은 거짓말처럼 6에서 7년의 긴 골디락스 호황을 이어갔다.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다. 당장 2023년에 불어닥칠 경기 침체를 걱정하기보다는 그 너머에 있을 호황을 준비하는 것이 투자자로서 현명한 행동이다. 반도체 기술의 진화와 수요시장 성장은 필연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점점 더 진화할 것이고 이에 따라 반도체가 더욱 중요해지는 실리콘 문명의 전개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이형수님이 지으신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입니다. 부제는 한 발 앞서 읽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모든 것 반도체 투자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합니다. 이형수님은 IT 반도체 투자 전문가라고 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폭락으로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주가가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왜 우리가 반도체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4차 산업혁명 즉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로봇 등의 분야가 발전하게 되면 그것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엄청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수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것보다 10배 이상은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즉 반도체가 없이는 현재도 세상이 돌아갈 수 없지만 앞으로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책의 목차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반도체 투자 지금 바로 시작하라. 2부는 다가올 슈퍼사이클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3부에서는 한발 앞서 읽는 반도체 시장의 미래입니다. 이 책에서는 반도체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고요. 각 반도체 분야별 공정별 관련 기술 업체 전망 등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그것을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부에서 1장 이제껏 당신이 몰랐던 반도체의 가치 3장 기회가 될 사이클 타이밍 그래서 언제 우리가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3부에서는 8장 애플과 테슬라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반도체가 어디에서 수요가 많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여기서는 자율주행차의 명품 테슬라를 살펴볼 겁니다. 여기에는 애플과 테슬라의 CEO인 스티브 잡스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낙관논자 vs 비관논자 누가 돈을 벌까. 이것도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잘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9장에서는 파운드리 시장의 최강자 TSMC를 살펴볼 것입니다. 최근에 워렌 버핏이 TSMC를 매수해서 화제가 되었던 기업이 돼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0장 세계 경제 질서를 바꿀 반도체 산업. 파운드리 투자 경쟁이 본격화되다 반도체 시장 반등의 사인을 읽어라를 살펴볼 것입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서는 파운드리 시장의 성공 여부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상당히 좌우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IT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저희가 투자를 할 때 모르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부 반도체 투자 지금 바로 시작하라. 1장 이제껏 당신이 몰랐던 반도체의 가치. 1997년 외환위기가 한창일 때 나이 부모님은 고향의 2층 양옥집을 샀다. 그 동네에서는 꽤 괜찮은 집이었다. 모든 걸 돈으로 치환할 수는 없지만 당시 그 돈이면 강남의 20병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2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강남 아파트 집값은 그 사이 30배 넘게 올랐고 우리 시골집은 거의 그대로다. 자산의 관점에서 보면 시대가 주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 사람들은 의외로 작은 변화에는 민감하지만 큰 변화에는 무감각한 경우가 많다. 작은 변화는 새롭고 즉각적이지만 큰 변화는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다소 서서히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변화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로봇 등 4차 산업혁명과 항상 함께 등장하는 이들 용어 중 몇 개는 아마 들어봤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용어에만 익숙할 뿐 정확한 의미와 향후 파급 효과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메가트렌드가 현재 진행인 것을 알지 못하고 무수히 많은 투자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 모든 기술의 바탕이 바로 반도체라는 사실도 말이다. 현재의 일상을 지탱하는 건 반도체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운영하는데 반도체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첨단화 뒤에는 반드시 반도체가 있고 그것들을 만드는 데에도 반도체가 필요하다. 오늘날의 세상은 손톱만한 반도체 위에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야말로 가장 평범한 하루조차 반도체 없이는 영유할 수 없는 시대다. 이런 반도체를 알아야 우리 경제, 산업, 자본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자산을 불릴 기회도 찾을 수 있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자마자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나라이며 확실한 색깔이 있는 투자처다. 대만이 한국의 1인당 gdp를 넘어선 것도 상당 부분 tsmc 파운드리의 약진 덕분이라는 점을 봐도 반도체가 갖는 경제적 파급력을 잘 알 수 있다. 이미 세상은 반도체 경제로 바뀌었다. 평균 판매 가격이 1달러 이하에 불과하던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 없어 수천 수억 원짜리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는 시대다. 향후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만 끄떡이며 투자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왜 그런지 파고들어 통찰을 얻어야 한다. 남들보다 한 발 더 빨리 가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21세기에 시작되어 현재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것은 ict 정보통신기술융합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스마트팩토리 등으로 대변되고 있다. 개념이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것에 ict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 자동화로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 사이 자동차 제조에서 기계 부품 비중은 크게 줄어들고 대신 전자부품 비중은 크게 늘었다. 웬만한 내연기관차도 200여 개의 반도체가 필요하고 전기차는 400에서 500여 개가 필요하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개발이 가속화되면 반도체 수급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반도체는 지금도 공공인프라, 무기 시스템, 첨단 제품 생산 등 사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지만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라 앞으로 그 중요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약 2만 달러라는 가격으로 일반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가정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모습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스마트폰, 슈퍼컴퓨터, 자율주행 전기차,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가 수년 내 도래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 바로 반도체다. 1차 산업혁명의 진기기관은 유럽인들에게 세계 지도를 마음대로 다시 그릴 힘을 주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를 쥔 자들은 아마 이보다 몇 배는 더 정교하고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통신망 파괴 후에도 군사적 통신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일론 머스크의 위성기반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덕분이었는데 이 또한 반도체가 없었다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반도체는 현재를 운영하고 미래를 설계할 가장 무서운 무기인 셈이다. 자 이렇게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알아봤고요. 시가총액 톱10으로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라. 삼성전자의 동향을 살피는 것 외에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바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순위 변동을 살피는 것이다. 2022년 1월 LG에너지솔루션은 상장하자마자 SK하이닉스를 밀어내고 시총 2등을 차지했다. 전기차 2차전지 시대가 본격화되지 못했다면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2차전지 셀업체 삼성SDI도 시총 5위에 올라있다. 메모리 반도체가 본격적인 하락 사이클에 돌입하면서 SK하이닉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위 자리도 내주고 말았다. 주식 투자를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가총액 톱5 혹은 톱10 내에서 순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눈여겨봐야 한다. 전통적인 굴뚝산업이 밀려나고 플랫폼, 2차전지,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된다.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관련 기업 중 성장이 집중되고 시장의 관심을 받을 만한 관역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3장. 기회가 될 사이클 타이밍.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란 슈퍼사이클이란 원래 상품시장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의미한다. 보통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흐름을 두고 일컫는 말로 특히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생겨난 용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란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 PC나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D램 가격 상승을 지칭한다. 즉, 메모리 반도체의 상승 사이클이 길고 강하게 특정 기간 동안 이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보통 4에서 5년을 지속기간으로 본다. 정확한 기준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삼성전자의 D램 사업 이익률이 50%에 육박할 정도가 되면 빅사이클이라고 하며 이를 뛰어넘는 수준을 슈퍼사이클이라고 지칭한다. PC붐이 일었던 1995년에서 1996년 슈퍼사이클 시기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영업 이익률은 60에서 70% 수준을 기록했다. 2017년에서 2018년 슈퍼사이클은 크라우드 등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투자 수요가 폭증하면서 발생했다. 이 시기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시왕 호조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 삼성전자는 2017년 4분기를 막기 전에 반도체 부분 단독으로 24조 원 이상의 영업 이익을 올렸고 4분기 영업 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5조 9천억 원이 증가했다. SK 하이닉스는 이때 일본 도시바 메모리에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2025년에 다시 한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때의 슈퍼사이클은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수요 본격화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자동차 업체들이 다들 2025년에 전기차의 여러가지 모델을 발표할 거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똑같이 2025년 이후에 생산량도 늘리고 전기자동차 품종도 늘릴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양이 엄청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에 다시 한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돌아온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D램 경계를 기준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야기한다. PC 수요가 증가했던 1990년대 중반 크라우드 서비스 확산이 두드러졌던 2017년에서 2018년은 확실히 슈퍼사이클이었다는데 의견이 없다. 당초 일부에서는 2021년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기대했다. 과거보다 D램 수요는 폭발적이지 않았지만 파운드리와 메모리 빅사이클이 중첩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과거 슈퍼사이클과 다른 점이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요일부진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의 출시 연기에 따른 DDR 교체 사이클 지연으로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히 깨졌다. 이 영향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주가 흐름은 끔찍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55,000원대까지 폭락했잖아요. SK하이닉스도 물론이고요. 나를 포함한 상당수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파급력을 과소평가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동남아 생산라인의 셧다운 사태가 일어났고 설상가상으로 스마트폰의 기저효과도 기대에 못 미쳤다. 2021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결국 7% 성장에 그쳤다. 스마트폰 시장은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이다. 2022년 출하량 역시 연초만 해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이 기대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코로나19 락다운의 여파와 금리 인상에 따른 급속한 경기 침체라는 원인이 겹쳐 현실은 메모리 반도체의 역성장으로 귀결되고 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은 절망적이지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조금씩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4nm 반도체 수율 확보 및 공액사 확대에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한국 파운드리 산업은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보이고 있다. 10nm 미만 미세 공정에서 파운드리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회사는 TSMC를 제외하면 삼성전자뿐이다. 3nm gaa의 본격적인 양산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 침체로 급냉한 딜앤 시장도 재고 소진만 잘 이루어진다면 2023년 상반기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만 조절되어도 이러한 경기 침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2025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경기 침체 여파로 삼성전자나 SK하닉스 등 반도체 업체의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 이건 제 생각입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부터 2, 3년을 바라보고 돈이 생길 때마다 반도체 관련 주식을 사면 즉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 때 반드시 매출이 증가할 반도체 기업들을 사면 적어도 큰 손해는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될 사이클 타이밍을 봤고요. 이제는 3부 한 발 앞서 있는 반도체 시장의 미래에서 경쟁자들이 테슬라를 따라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앞에 애플의 애전 CEO 스티브 잡스와 현재 CEO 팀쿡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애플의 앞으로의 전략 같은 것도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인생에 대해서 약간 요약을 하고 계시고 또 테슬라가 어떻게 시작하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도 잘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다 설명을 해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여기서는 제가 테슬라에 관심이 많아서 경쟁자들이 왜 테슬라를 따라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테슬라 실리콘의 결정체 FSD 애플이 애플 실리콘 전략을 추구하듯 테슬라도 실리콘 부분의 주요 설계 내재화를 착착 진행 중이다. 두 회사의 핵심 칩은 모두 세계적 반도체 공학자 짐 켈러의 손을 탔다는 공통점이 있기도 하다. 초기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AP는 AP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해서 컴퓨터의 CPU 같은 것입니다. 모빌아이가 공급했는데 이후 엔비디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테슬라 2세대 AP의 엔비디아 칩은 꽤 좋은 성능을 구현했지만 전력 소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것이 테슬라가 3세대부터 자체 FSD 완전 자율주행 칩 설계에 나선 이유다. 2018년부터 테슬라는 칩 설계를 직접 하면서 최적화의 속도를 냈다. 짐 켈러를 영입한 효과가 본격화된 덕분이다. FSD 칩 설계로 테슬라는 130W 저전력 구현에 성공한다. 이전까지 테슬라 자동차의 업데이트는 OTA를 통한 인포테인먼트 위주로 이루어졌지만 FSD 이후부터는 주요 하드웨어의 펌웨어까지 업그레이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제까지 400km 속력으로 달리던 모델3가 이제 420km로 달리는 마법같은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OTA 자율주행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는 테슬라가 수집해온 주행 빅데이터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테슬라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클라우드로 모아준 11억 마일의 주행기록을 활용하여 슈퍼 컴퓨터가 머신러닝으로 도조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테슬라의 FSD 하드웨어 3.0은 14nm 공정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위탁 생산되고 있다. FSD 4.0은 7nm 공정을 거치는데 각 언론마다 보도 내용이 엇갈리지만 결국 위탁업체는 삼성전자와 TSMC 둘 중 한 곳이 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면 FSD 4.0을 TSMC와 같이 생산한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테슬라 FSD 4.0 칩 수주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파운드리 매출 중 자율주행차 칩 비중은 4-5% 수준에 불과한데 향후 비중을 점점 늘리기 위해서 테슬라의 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TSMC도 미래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는 테슬라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최근의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충격을 테슬라만 비껴나갈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테슬라는 자체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데다 단순화한 통합제어 구조로 인해 사용하는 반도체 수가 적다. 또한 이런 통합제어 시스템이나 칩을 직접 설계하기 때문에 공급망 관리도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편이다. 테슬라의 모델3는 모든 기능을 5개의 ECU, 전자제어 장치와 4개의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 수행한다. 이에 비해 기존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ECU는 최소 30에서 40개에서 최대 70에서 100개이며 필요한 MCU도 100개가 넘어간다. 또한 차종이 다양하면 적용되는 반도체도 달라지며 심지어 같은 모델도 사양별로 제어 기능이 달라 각 사양에 맞춰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 테슬라만의 또 다른 특징은 반도체 업체와 대부분 직거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반도체 업체와 직접 거래하지 않으며 엔지니어들도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편이다. 대형 전장 부품 업체들이 중간자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기존 자동차 업체는 자체 운영 체계가 없고 기능 제어도 분산되어 있으며 시스템 구조도 복잡해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OTA를 전기자동차에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OTA를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전자기기를 한 곳에서 제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게 테슬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업체가 OTA를 적용하려면 자동차의 전체 설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 테슬라의 고성능 저전력 노하우 테슬라의 전동 모터는 45kg의 무게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지만 경쟁사의 100kg짜리 모터를 뛰어넘는 성능을 자랑한다. 테슬라가 고성능 저전력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다. 12nm 공정에서 만들어진 AP는 초당 144조번 연산을 수행하는데 스마트폰용 AP가 초당 5조번의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능이다. TV 연산 속도를 높이는 것은 펜리스가 고성능으로 설계하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럴 때는 보통 전력 소모가 많아지는데 테슬라는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도 이 정도 성능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강점이다. 기존 자동차가 100개에서 200개의 반도체로 제어를 한다면 테슬라는 3개의 통합 제어 장치만을 사용한다. 테슬라 정도의 자율주행 성능을 경쟁사 전기차에서 구현하러 든다면 배터리가 1시간밖에 못 갈 거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최근 테슬라는 자율주행차 AP 업체로 더 유명해지고 있다고 할 정도인데 앞서 말했듯 한때 테슬라도 엔비디아의 AP를 썼다. 지금은 반 테슬라 진영의 90%가 엔비디아 AP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대부분은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솔루션을 쓴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은 레벨 2 수준에 불과하고 데이터 하베스팅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많은 전력과 다수의 센서를 써야 한다는 점에서도 테슬라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3. 딥러닝 적용 자율주행 기술 기존의 머신러닝 프로그래밍은 컴퓨터에 규칙을 주고 이를 기반으로 컴퓨터가 답을 도출하는 방식이었다. 반면에 딥러닝은 컴퓨터에 데이터를 주고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도록 한다. 딥러닝은 인간의 뇌신경망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이다. 딥러닝 기술이 도입되면서 자율주행 시스템의 인지, 판단 능력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이미지 넷 콘테스트 결과를 보면 딥러닝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컴퓨터의 에러율이 사람보다 낮아지기 시작했다.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 딥러닝 기술은 주행 데이터의 양과 질이 독보적인 데 힘입어 다른 경쟁사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딥러닝의 성공을 좌우하는 데에는 데이터가 80%, 모델이 20%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자율주행차는 변수와 환경요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로직의 문제가 발생하는 코너 케이스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인데 이 문제와 관련한 테슬라 기술의 성능은 월등한 편이다. 이 역시 다양한 실 도로주행 데이터 확보로 에러율을 낮춘 덕분이다. 그래서 현재의 테슬라 기술이 기존 자동차 업체의 기술보다 5년에서 10년은 앞서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테슬라가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인 것 같기는 한데요. 주가가 아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투자는 좋은 기업을 싼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테슬라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가격에 사는 것보다는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일론 머스크이지만 가장 위험 요소도 일론 머스크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도체 투자 전략 체크포인트 낙관논자 vs 비관논자 누가 돈을 벌까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 사이에서든 분석가 사이에서든 의견 대립이 없는 날은 없을 것이다. 낙관논자와 비관논자 사이의 대립 역시 비일비재하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대결은 단기적 관점에서 비관논자의 승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요즘처럼 시장의 지수가 줄줄 흘러내리는 때는 더 그렇다. 비관논자들이 논리는 매우 탄탄하고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늘 그렇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보통의 경우에 그렇게 보인다. 반면에 낙관논자들이 논리는 뭔가 허술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바늘처럼 예리한 비관논자들이 공격을 방어해내기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승리와 함께 명성도 비관논자가 얻는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결국 돈을 버는 사람 중에는 낙관논자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투자의 세계가 가진 아이러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일론 머스크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상반된 평가는 천재와 사기꾼이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창업했을 때 잡스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오를 때는 천재 CEO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하니까 일론 머스크를 사기꾼, 사이코패스 그런 식으로 또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시기였다. 당시 상당수의 전문가와 주요 언론은 현장 소비자들의 반응과는 대조적으로 애플의 스마트폰을 평가절하했다. 당시 휴대폰이란 통화가 우선적으로 잘 되어야 하는데 애플은 사용자가 특정 부분을 손으로 쥐면 통화가 끊기는 등 수신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스 그립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애플이 제공하는 간결하고 세련된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능에 열광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결국 아이폰이 열어젖힌 스마트폰 시대는 막을 수 없는 큰 흐름이었다. 지금 자율주행 차를 바라보는 비관론자들을 보면 묘한 기시감이 든다. 그 논리가 약 15년 전의 스마트폰 사이클 초입대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자동차의 최우선 편익은 물론 이동성이다. 하지만 이동이라는 서비스가 휴대폰의 통화 품질처럼 평준화에 가까워진다면 결국 차별화 포인트가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 있다. 물론 나와 같은 낙관론자들이 예측이 틀릴지도 모른다. 다만 투자자라면 과거와 현재의 고정관념에 얽매여 미래를 예단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제2의 애플, 제2의 테슬라를 발굴하려면 남들과 다르게 보는 습관과 훈련이 필요하다. 나는 과거에 저지른 바보 같은 투자 실패를 대풀이하지 않기 위해 오늘도 생각의 물고나무를 선다. 그리고 이번에는 파운드리 시장의 최강자 TSMC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워렌버핏이 매수해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팸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팸리스라는 것은 반도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반도체 회사를 팸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라는 단어도 자주 등장했는데요. 외부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위탁받아서 생산 공급하는 공장을 가진 전문 생산업체를 파운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패비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패비라는 것은 실리콘 웨이퍼 공장으로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패비라고 합니다. 파운드리 시장의 최강자 TSMC 모바일 시대를 논하며 ARM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기업이 바로 대만의 TSMC다. TSMC는 파운드리 부분 전세계 1위 기업이자 아시아 시총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TSMC는 호국 신산,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데 TSMC가 대만의 경제 안보를 떠받치는 대들보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부른다. TSMC는 1987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반도체 부문 부사장 출신 모리스 창이 56세의 나이로 창업했다. 모리스 창은 1931년 생으로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1941년에 미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가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직장 생활을 했다. 이후 대만으로 돌아와 정부 산하 공업기술 연구원의 원장을 지낼 때 정부의 파운드리 사업을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어 TSMC를 설립하고 이끌게 되었다. 당시 대만은 고부가 반도체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낙점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모리스 창은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대만의 역할을 고민하다 파운드리 사업을 떠올렸다. 당시 실리콘밸리에서는 실력 있는 펜리스 회사가 잇따라 출연하고 있었다. 이들은 인텔 같은 종합 반도체 회사에서 남는 펩을 빌려서 칩을 생산했지만 항상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IT 산업이 민간 주도로 성장하던 당시 분위기도 파운드리 사업에 기여가 되었다. 파운드리라는 개념은 1980년대 논문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사실 파운드리라는 명칭을 처음 만든 것은 인텔이 창업자 고등부어였다. 그러나 무원은 파운드리 전문 업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시장에 안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모리스 창은 대만의 숙련된 반도체 인력이 풍부하다는 데서 TSMC가 파운드리 전문 업체로 충분히 뿌리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해서 대만 정부가 상당 부분이 자금을 대고 모리스 창이 주도하여 세계 최초의 파운드리 기업 TSMC가 만들어졌다. TSMC는 기술 유출을 걱정하는 고객사 팸리스에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철저하게 지켰다. TSMC는 산업 생태계를 굉장히 잘 관리하는 회사다. 고객의 의심과 불안을 지우기 위한 노력에 뛰어난 기술력이 더해져 이 회사는 2021년 기준 전 세계 530여 개 팸리스 업체를 대상으로 무려 1만 2천여 종류의 칩을 생산해주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TSMC도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이미 은퇴한 뒤였던 78세의 모리스 창이 4년 만에 부랴부랴 복귀했다. TSMC의 매출이 급락한 상태였지만 그는 역발상으로 투자를 매출의 절반 수준까지 높이는 승부수를 던져 팹을 확충하고 제품을 다각화했다. 구형 팹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도 적극 나섰다.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TSMC의 공격적인 전략이 주요했다. 2014년에는 삼성전자로부터 애플, AP, 수주, 물량을 전부 뺏어오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렇게 TSMC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고 모리스 창은 2018년에 정말로 은퇴를 했다. 세계 파운드리 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 수준이다. 그런데 TSMC는 40%를 넘어선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영업이익률이 한자릿수에 불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5nm와 7nm 첨단 공정에서 TSMC 생산 수율은 독보적이다. 과거에 투자한 8인치 팹은 이미 감가상각이 끝나는데다 공급이 부족해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기도 하다. 제가 TSMC를 자세히 살펴본 이유는요. 제가 TSMC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최대의 경쟁업체인 TSMC를 모르고서는 절대 투자를 하면 안되거든요. TSMC의 시장 장악력이 점점 커질수록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게 상당히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TSMC를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팔로우를 해야 됩니다. 반도체 투자 전략 체크 포인트, 빅테크들의 자체집 설계 시대, 한국과 대만의 엇갈린 희비,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현재 반도체 산업은 기술 고도화로 점점 더 자본 집중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는 우리 상상을 뛰어넘어 어느새 반도체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었다. 중국은 스마트폰, 통신 장비, LCD 영역에서는 국가 주도 지원 사업으로 효과를 톡톡히 본 데 반해 반도체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애플 실리콘이 불집힌 빅테크의 자체집 설계 트렌드는 TSMC의 압도적인 힘을 실감케 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업체들의 투자가 이어져 생산시설이 확충되고 수급이 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첨단 파운드리 산업에서는 이런 시장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파운드리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대만의 발언권이 커진 것은 물론 대만 국민의 GDP까지 한국을 넘어서게 되었다. 최근의 파운드리 공급 부족 영향으로 가장 크게 직격탄을 맞은 부분은 자동차와 스마트폰 산업이었다. 특히 유럽은 반도체가 없어 완성차를 못 만드는 난감한 상황에 당황했다. 파운드리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스템 반도체 공급 부족은 국내 메모리나 완제품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중국과 대만의 갈등은 미국, EU 등 주요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중국이 TSMC 공장 한두 곳만 타격해도 세계 첨단 산업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EU, 일본 등의 국가들이 자국 내 파운드리 라인 구축에 안간힘을 쓰는 또 하나의 이유다. 아쉬운 점은 5nm 이하 미세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기는 커녕 기술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3nm GA의 공정으로 퀀텀 점프를 노리는 삼성전자의 도전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 그래서 뒤에서도 나오지만 3nm GA의 공정의 성공 여부가 삼성전자의 앞날을 좌우할 확률이 아주 큽니다. 아쉽게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느끼는 점은 워렌버핏이 왜 TSMC를 샀느냐에 대한 이유를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IT 제품이라기보다는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려서 코카콜라와 같은 위치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경쟁력 있고 독점적 지위를 갖추고 있는 TSMC를 워렌버핏은 산 것 같습니다. 역시 지금은 반도체 업체가 불황이지만 한 수 앞을 보고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2, 3년 내에 반도체의 호황이 올 것이고 그때는 누구보다도 TSMC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워렌버핏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10장. 세계 경제 질서를 바꿀 반도체 산업 세계 시장에서 웨이퍼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파운드리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옵디아에 따르면 그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2022년의 194억 5200만 달러 규모에서 2025년에는 538억 47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대로라면 연평균 증가율은 13.4%에 이른다. 이런 추세는 2022년 파운드리 장비 구매액이 증가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파운드리 장비 구매액은 전년 대비 17% 늘어났다. 이는 전체 반도체 장비 구매액의 5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파운드리 투자액은 전년 대비 각각 14% 증가할 전망이다. TSMC는 2022년에 400억에서 440억 달러의 투자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3에서 47% 증가한 수치다. 투자 금액의 70% 이상이 3나노미터 등 미세공정에 투입되었다. 한편 2022년 4분기를 합산한 삼성전자의 연간 시설 투자액은 한 해 전보다 12% 늘어난 5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파운드리 투자에 들어간 돈이 약 16조 원으로 첨단 공정 투자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운명이 걸린 3나노미터 GAA 주문형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의 본질은 서비스업에 가깝다. 자체 칩을 설계하는 기업인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확장하기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다. 구조적으로 주문자인 고객과 경쟁하는 일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 분할의 가능성이 앞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방향을 가를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잘하면 이 파운드리 업체를 분리할 수도 있겠네요. TSMC와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둘을 합쳐 70%에 이를 만큼 압도적이다. 다행히 주요 수요 고객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구글은 삼성전자와 교집합적인 영역이 크지 않아 협력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구글의 칩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하다. 어떤 팸리스 입장에서도 반도체 공급을 TSMC에 100% 의존하는 일은 좋을 것이 전혀 없다. 이 점이 삼성전자가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TSMC에 반격을 가할 포인트가 될 것이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가치는 80조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3분기 파운드리 영업이익은 최대 실적을 올리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매출은 7조 7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8%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은 2023년까지 성장률은 연평균 26%가량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연평균 80%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2023년에는 매출 30조 원 영업이익 5조 6천억 원을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3nm GAA 양산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반도체 사업에서 공정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설계 자산이다. 파운드리 업체가 보유한 설계 자산과 셀 라이브러리는 사업 경쟁력을 판가름한다. 설계 자산 보유수를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TSMC 간에는 아직 상당한 격차가 있다. TSMC는 3만 개 이상의 설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6천 개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EUV 공정을 제공하는 업체는 TSMC와 삼성전자 둘 뿐이다. EUV 공정은 디램을 양산할 경우에는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고려하는 사항이었지만 파운드리 사업의 경우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현재 TSMC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EUV가 촉발하는 과점화 구도라고 볼 수 있다. 10nm 이하 선당 공정에서 TSMC와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60대 40 정도로 재편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EUV 장비를 한 대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ASML로 달려간 것은 EUV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EUV 관련 소재와 부품 생태계가 아직 형성 과정 중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이 TSMC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업체의 2강인데요.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이 증가하면 이 파운드리 업체의 매출액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TSMC를 뛰어넘으면 좋겠지만 뛰어넘지 못하더라도 시장 전체가 커지니까 삼성전자도 상당히 수혜를 입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어떠한 실적을 내는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반도체 시장 반등의 사인을 읽어라입니다.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반도체 소부장 투자로 계좌에 손실이 나 있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바로 주가의 바닥이 어디냐는 것이다. 투자자들의 마음은 애가 타는데 마이크론, SK하이닉스, 키옥시아 같은 주요 업체들이 증설계획을 축소하고 감산에 돌입해 이들의 위기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번 하락 사이클의 특징 중 하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서플라이 체인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두 회사의 재무적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의 순연금 자산은 130조원에 육박한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인텔 솔리다임을 70억 달러에 인수한 만큼 순차익금이 14조원 수준이다. 두 기업의 공정 상황도 다르다. 삼성전자는 D램의 EUB 노강 공정을 공격적으로 적용했다. 또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야 하는 만큼 테크 마이그레이션에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이에 비해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지분 투자와 인수합병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역효과를 감당해야 한다. 2023년부터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사실 특정 주가의 바닥이 얼마인지 또 언제 올 것인지 정확하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 사이클을 통해 예측을 해볼 수는 있다. 통상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하락 사이클은 쌍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첫 번째 바닥은 공급단에서 읽을 수 있다. 즉 주요 업체들이 공급축소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시작이다. 두 번째 바닥은 수요 확대로 알아볼 수 있다.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완제품 업체들이 반도체 주문량을 늘리는 것이 그때다. 이 시점에서 주가는 빠른 속도로 반등한다. 이와 같은 사이클은 생각보다 빨리 일어난다.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사이클이 점점 더 짧은 주기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사이클을 예측하고 타이밍을 재기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소부장 업체 중심으로 종목을 압축하고 분산 매수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 고 퍼의 사서 저 퍼의 판단은 반도체 소부장 전략은 이번 사이클에서 유의할 것으로 보인다.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 업체를 얘기하고요. 제가 앞서 얘기한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어느 누구도 최저점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침체가 온 시점부터 넓게 돈이 생길 때마다 뿌려놔야 됩니다. 한꺼번에 확 사면 절대 안 되고요. 반등이 될 때까지 차근차근 주식을 모아가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만의 생각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 퍼에 사서 저 퍼의 판단은 전략은 고퍼란 실적이 악화돼서 순이익이 떨어지면 퍼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고 저 퍼는 즉 경기가 너무 좋아서 이익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퍼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때 팔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항상 올해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랐다고 하면 꼭 그 다음부터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퍼에 사서 저 퍼에 팔라는 전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이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최고의 실적을 찍었으면 그 다음에는 실적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을 선반영해서 주가는 미리 빠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영수님이 지으신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책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IT업체와 반도체 업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업체들에 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반도체에 관련된 진짜 거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2부를 안 봤는데 2부에서는 각 반도체의 공정별로 어떤 우리나라 업체들이 있고 어떤 업체들이 유망한지에 대한 그런 것도 다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특히나 코스닥 업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저는 잘 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만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식 투자의 고수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기업이 실적이 늘어났을 때 거기에 부품이나 장비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더라고요.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월등히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러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유익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한 것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 한번 사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